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스쿨존 사고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신상공개법 등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스토론에선 그 대책과 실효성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운 전북 고창의 초록물결 속으로 떠나보고 제철 맞은 갯벌의 보물도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속과 말입니다 보도국 양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실내 마스크마저 해제되면서 운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록하실 때 장기적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전의 한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휴업 공고를 내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피해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이 꺼진 대전의 한 필라테스 교실 회원 10여 명이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전국 29개 매장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장인 이곳은 지난 19일 밤 본사와 계약 문제가 있다며 돌연 휴업 공고를 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회원들은 사무실과 안내된 대표 번호 등으로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부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구와 울산, 대전의 다른 지점 등에서도 갑작스런 폐업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나오던 상황 그런 와중에 최대 70% 할인을 해준다며 최근까지도 1년 회원권을 100만 원에 팔아왔습니다 수업 한 번 못 듣고 휴업 통보를 받은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 지점 회원만 400명을 넘고 필라테스 수업 자체가 고가다 보니 피해액은 3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유명 백화점 입점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백화점에도 책임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이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입점 업체의 문제이며 고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취재진은 문제가 된 필라테스 업체의 사무실과 본사 등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무이자 할부가 안 된다는 안내에 일시불 혹은 현금 결제를 한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포츠센터나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1년치 회원권을 싸게 판매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먹티라고 하죠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지는 걸 알면서 회원권을 새롭게 받은 건데요 이건 정말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기한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간 건데요 이른바 먹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점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경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결제를 지점에서 해도 돈이 본사로 흘러가는 형태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점들에서 본사에서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직원들 월급마저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가장 화나는 거는요 지난달에 이제 부산이나 울산 등 경상도를 좀 중심으로 비슷하게 벌써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의 지점도 사실상 이게 예견된 일이 아니냐 이미 본인들은 예측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게 휴업 열흘 전까지도 회원권을 할인해서 파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고의성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몇 명 회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성점에서는 점주와 본사 대표 그리고 입점한 백화점까지 3자 대면을 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다녀도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믿고 다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본사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는 일주일 만에 문제를 터뜨려 버리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확히 어느 정도 되고 또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좀 피해가 있는데요 유성점에만 회원이 한 400명 정도고 둔산에 있는 곳에서도 2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만 수억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수십억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취재하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벌써 2천 명 넘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게 공지가 지금 휴업한다는 공지가 정식적으로 내려져 있던 게 아니라 단체 필라테스를 예약하는 어플에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약을 결제를 하신 분들이나 아직 좀 피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이 업체가 먹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다 보니까 대전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악덕업체의 정보가 사전에 좀 미리 알려졌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다른 지역에도 뉴스가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 업체 이름이 밝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들도 본인의 얘기라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 또 사실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본인이 다니는 그런 곳이 문제가 될 거라고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서 검색을 해보면서 다들 이제 피해를 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도에서 업체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피해가 있네요 그런데 이 업체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뭔가 피해자들이 피해를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회원들이 서로 이렇게 모두가 아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모여서 경찰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적으로 가게 되면 사기죄 정도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주 대표들이 이제 운영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접을 생각을 하면서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것에 대한 사기죄인 건데요 사실상 점주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적용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게 민사적으로 가면요 채무 불이행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 수업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 사실 상대방이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민사소송을 걸어도 대부분 피해액이 1, 200만 원 많게는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그런데 일단 너무 싸면 좀 의심부터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합니까? 이게 맞습니다. 70%에서 80% 정도 크게 좀 대폭 할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저렴한 가격이면 의심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동 시설은요 지자체 허가가 나야지만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업체에 특히 등록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가 정상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런 운영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결제 방식에서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제하기 전에 이제 특약사항 같은 계약서상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증빙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 결제는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할부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에다가 이제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할부 항변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현금 결제나 일시불 결제를 했다면 사실상 구제를 조금 더 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대구 업체들이 일시불로 해주면 싸게 해준다 또 이렇게 하는데 위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할부 결제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홍성 산불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죠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 익명의 기부자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써달라고 큰 돈을 기부하고 가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서산시청에 한 백발 노인이 찾아와서 돈 봉투와 편지를 전달을 하고 갔는데요 짧은 인사만 남긴 뒤 떠났다고 합니다 봉투에는 160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편지에는 홍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 그리고 이 작은 기부가 조금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평소 언론 인터뷰를 꺼리는 분과 처음으로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요 정말 이 돈 힘들게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이분이 그전에도 기부를 많이 하셨다 얘기도 좀 들여 들었는데 정말 우리 취재진 취재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익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이게 매년 기부를 해오시던 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름이나 사는 곳은 모르지만 이분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진이 계속 요청한 끝에 연결에 성공을 했고요 이 당사자분도 본인 신상 자체를 알리지는 않더라도 이런 기부 행위 자체가 알려지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본인의 이런 작은 행동이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셨습니다 그나저나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해지는데 좀 형편이 괜찮으신 분이신가요? 본인을 항상 서산의 어느 노인이라고 친하시는 분인데요 자막에도 써있는 편지에 네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마지막에 문구를 적어주시는데요 1940년생 그러니까 올해로 84살이신 노인분이십니다 현재 컨테이너에 거주 중이신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형편이 넉넉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로 8년째 활동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남을 위해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직업도 갖고 계시는 거죠 일하면서 모은 돈들을 조금씩 모아서 계속 저축을 하시고 또 예산체육회 마라톤에 참가를 하셨는데 이 참가자 2,500명 중에 가장 최고령 참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10만 원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이건 내가 받을 돈이 아니다 예산체육회 기부를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전 기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홍성 산불 피해가 큰데 그쪽에 기부를 하셔라라는 말을 듣고 이제 본인이 모은 150만 원을 더해서 총 16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체격이 꼬긋하신 게 마라톤 대회 출전자다운데 근데 마라톤 대회에 체결형 참가상 받으셨으면 주변에서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얘기 듣고 보니까 어르신의 형편도 아주 넉넉치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램에도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또 천만 원 넘게 기부도 하셨고 미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도 과거에 아픔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었는데 거의 도망치듯이 당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까지도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은 뒤에 보답을 하려고 했지만 찾지 못해서 그분들을 모두 찾지 못해서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도우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본인도 사실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모은 돈인데 그렇죠. 누군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형편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 만큼 좀 고민도 하셨는데 기부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항상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에는 끝까지 이름을 밝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해 3월 울진산불 때도 손편지와 함께 총 1024만 9522원을 기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2원, 단돈 1원이라도 조금 더 돕고자 이런 마음이 돋보였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뭉클했고요 2020년과 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도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는 등 총 10여 차례 정도 익명의 기부를 계속 이어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사건, 사고만 취재하다가 이런 미담 사례를 만나면 취재 기자도 좀 마음이 뭉클해지죠? 네. 저도 어제 이 솔까말 준비를 하면서 취재를 계속 준비하다가 이 기사를 준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는데 이 어르신과 취재진 통화 과정에서도 사실 20만 원을 적금하러 은행에 가시고 계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도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드리다가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늘 정진하는 양정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